지금부터 민주연구원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낮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즐기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며 충성을 다할 것은 국기에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주말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국민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벌어졌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도에 대규모의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촛불집회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만 기실 그 내면에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 그야맘의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연구원은 긴급하게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과연 촛불 민심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통해서 짚어보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뜻이 깊고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시대정신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 몇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김영주 국회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또 최고위원이십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만 들어오셨습니다. 역시 최고위원이신 김춘진 최고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김상희 국회의원님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국회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경민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내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회는 긴급하게 마련되어서 많은 방송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방송 일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생중계를 인터넷TV 시사타파에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시 인터넷TV 마루니의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오늘 토론회를 중계해 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단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연구원의 김용익 원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용익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촛불민심과 시대의 정신을 살펴보고 또 정치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두 번의 거친 연속 긴급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워낙 긴급하게 준비를 한 관계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긴급한 티가 좀 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준비가 좀 덜 되더라도 먼저 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토론회는 촛불의 정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다음 주에는 촛불의 명령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토론하려고 합니다. 물론 촛불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수정권 10년의 실정과 거기에 잘못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분노와 울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함성 속에 들어있는 분노와 희망의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팻말을 읽고 들리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가슴속의 응어리를 읽어내고 그것을 정치 속에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써야 될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촛불의 분노와 촛불의 시대정신 그리고 촛불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나라의 비전이 내년 대선에서 핵심 주제가 될 것이고 또 이를 구현하는 것이 새 정부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이 형성된다고도 할 수 있고 시대정신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87년의 시민혁명을 거쳐서 형성된 소위 1987년 체제가 이제 2017년 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화의 계기는 억지로 마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사회 변동의 계기를 통해서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그런 시대정신을 포착하고 정치의 역할을 만들어 내는 데 큰 도움이 유의를 기대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정혜구 교수님 또 발표해 주시는 여러 패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당초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축사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북민 당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야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야3당 대표 변동이 같은 시각에 긴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쩌면 촛불의 시대정신을 정밀하게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촛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촛불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정신과 정치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러 전문가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이고 12월 8일에는 두 번째 토론이 있을 텐데 토론이 거듭될수록 시대정신의 본질에 육박해가는 그런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후 성공의 대학교 정애구 교수님께 이후 사례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항쟁이 저는 촛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가서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1월 국민항쟁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님 하야를 주고 했던 그런 사건이고 아마 내년에 가서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태를 맡고 있는데 뭐 사태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급급했지 그 의미를 치법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이렇게 마련이 돼가지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12시까지 11시 50분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각 패널 토론자들이 한 15분 정도씩 발표를 하고 4분이 돌아가고 18시 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토론할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 토론자분들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 한겨레 선임기자가 계시는 김의겸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에서 군화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갑수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난체 연대의 사무국장 아마 요새 무척 바쁘실 것입니다. 이승선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뉴스 대표를 맡고 오고 계시는 김용수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스포이로 맡은 저는 성모의 대학교 정의구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까지 한마디만 한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어떤 항쟁이나 혁명의 30년 주기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러시냐면 1969년에 사유구에 일어났었죠. 사유구에 일어나서 대통령 하약까지 불러왔기 때문에 사유구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년 이후에 87년에 30년이 조금 못 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이 있어서 그 당시 권위의 지대를 민주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내년이면 꼭 30년이 됩니다. 30년이 되기 때문에 30년 뭐 오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또 한 번은 거대한 어떤 국민항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막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이렇게 축적된 어떤 모습들 이런 것이 누적이 됐다가 마지막에 국민항쟁으로 이게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대한 어떤 항쟁이 이게 추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이번 토론을 통해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 순서는 우리 자료집에 나온 것처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15분 동안 김의경 기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정 교수님이 30년 주기선을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길게 잡아서 61년 5.16부터 55년 동안 이어진 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한겨레나 JTBC 보도가 촉발을 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갑자기 켜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조가 이미 지난 4월 총선 때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 앙시안 리즘에 대해서 아주 내버렸고요. 당시 선거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한 야권에 극심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한 여소야대를 만든 그런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 마그마처럼 끓고 있던 민심이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55년 동안 이어진 거다. 61년 박정희 정권 이후 정경위척을 통한 성당 전략 이게 승명을 다하고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요구하는 민심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벌 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을 불러다 놓고 정치자금 받고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양아들이라고 한 전두환이 이건희 회장을 불러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다른 박근혜가 이재용을 불러서 불러다 똑같은 일을 보냈습니다. 같은 일이 이 55년 동안 3대에 걸쳐서 대대선송이 이어져 왔던 모습이다. 이런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이 표출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갑자기 촛불이 켜져서 유기식을 느낀 게 아니라 이미 4월 청소때부터 유기식을 느끼고 뭔가 변화를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가 9월 20일 지난 9월 20일 처음으로 표순식일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동안 쭉 이 문제를 취재해 왔는데 제가 그 후배들과 함께 그걸 취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지배층 이반과 균열이 생각보다 훨씬 심하구나 그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 20일 이후부터 짧게는 JTBC 보도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지금 석 달 동안 계속 보도를 이어 올 수 있었던 그 힘에는 그런 어떤 지배층의 분열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반한 분들이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겨레와 JTBC의 보도는 어찌 보면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주 인화물질이 쫙 깔려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촛불을 또 작은 불씨를 하나 던져서 그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현 국면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준실 일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짧게는 30년 기기다 보면 55년 동안 쌓인 어떤 적폐를 해소하는 해소해야 되는 그런 명제가 주어진 시기이다. 그리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의 문제다. 과거 앙샤레즘을 말씀드렸으니까 과거 프랑스 혁명 때도 그게 무슨 루이 16세나 마리안 뚜어넷 때의 문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부르몬 왕조가 대표한 공권 세력 절대왕조에 대한 봉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5년 동안 이어진 체제가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이 지상명제를 이행하는 것 그게 야권과 시민사회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개헌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박근혜 승령이 다시 한 번 사실상 개헌론을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헌론을 꺼냈다가 그날 저녁에 바로 태블릿 PC 보도가 나가면서 12시간 만에 소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개헌이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기는 민망했겠죠. 하지만 대통령직 임기단축 이런 식의 표현을 해가면서 그 말 속에는 개헌을 하라 또는 개헌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김무성 전 대표 새누리당 이 개헌원을 지금 내불고 있죠. 그런데 새누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위자 그 사태를 초래한 주범입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권의 모태로서 박근혜 정권의 어떤 실책을 가로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겼던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 엊그제 국정유과서 문장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다 새누리당이 나팔을 불고 북치고 잘못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박근혜 표가 붙은 정책에는 항상 새누리의 지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고른 척하거나 전혀 다른 것처럼 행동하는 건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이번에 탄핵과 개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만 꼬리자리기 하고 다시 재집권을 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옆에 정교수님 계셔서 제가 문자 쓰기가 민망합니다만 정치기론 가운데 수동혁명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람씨가 처음을 한 말인데요. 혁명적 위기의 시기에 기존 지배 세력이 도전 세력의 흐름과 요구를 흡수해서 이 유기를 벗어나 보려는 타개하려는 그런 시도가 수동혁명입니다. 우리는 4.19때도 그랬었고 80년 봄에도 그랬고 87년 6월 한경때도 숱하게 그런 수동혁명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80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0년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없는 박정희 여권이었습니다. 또 87년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없는 전두환 여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지배층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불이 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드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론이 대두되면 일단 새누리당 지금 뭐 완전히 분열될 것 같던 새누리당도 다시 아마 공합이 될 겁니다. 대신 야권은 훨씬 더 분열이 심해지겠죠. 민주당과 국민의당 거리가 더 멀어질 테고 민주당 아래서도 원심력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박근혜 투표와 무능은 덮이고 모든 게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빠져들 겁니다. 지나친 기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한 3년 뒤에 총선에서 영남을 기본으로 기반으로 하는 박근혜가 부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까먹긴 했지만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현존하는 생존하는 정치인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불러싸고 있던 친일파 이들이 신탁통치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로 국면을 확 휘저었습니다. 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거짓 전설을 만들어서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던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과제를 흐려버리고 친일파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계연론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국면이 만들어진다면 이건 말하자면 그쪽 프레임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야당에서도 계연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저는 오랫동안 소신인으로 지켜온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내에서의 계연론자는 신념형 계연론자가 있고 또 생계형 계연론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념형은 오랫동안 자신의 소신으로 가져오고 굳은 신념으로 지켜온 분인가 하면 저분이 언제 저런 계연론을 말씀해 왔단가 싶었던 분들이 들고 나온 분이 계십니다. 이건 현재 판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올 묵시 적기 때문에 뭔가 판을 흔들어 보자 라는 그런 생각 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에 계신 야당에서 계연론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한번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정확히 30년 전에 이민우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우 구상 당시에 신민당에 대표했던 이민우 대표가 꼭 30년 전인 86년 12월에 이민우 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는 민장당이 자기들의 정권 현장이 불안하니까 일본 전인당을 공받아서 뭔가 내각제 이혼집정 문제를 해보려고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그걸 연구해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민우 대표가 불쑥 몇 가지 조건은 있었어요. 일곱 가지인가 그런데 의원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라고 발표하면서 야당은 아소라당이 됐고 결국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신민당은 없어지고 본인도 얼마 안 가서 정교에 은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교훈 저는 신중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개헌의 함정 개헌의 덫을 벗어나고 좀 질서있는 진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추메 대표가 야당당 대표를 대표회의를 하면 탄핵이 2일이 될지 9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의결 이후에 한 두 달가량 권력의 공백기 진공기가 도래할 겁니다. 이 기간을 저는 헌법과 법률이 명화하는 허용하는 내에서는 최대한 모든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입법독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권력을 의회가 가져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렇게 가져온 권력을 단순히 황교안이 엉통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가는 그런 견제의 수단 어떤 유기관리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야당이 직권을 하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떤 정책을 펼지 펼지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 일들이 많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재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검찰 국정원 언론 굉장히 손댈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실행할 수는 없겠지만 직권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싸움입니다. 현재 야당의 역량만으로 야당이 탄핵도 하고 대선도 치르고 개헌도 하고 이 모든 걸 해나가기에는 제가 보기에 야당의 역량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집중하고 질서있게 진군을 할 필요가 있다. 질서있는 퇴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질서있는 진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나와있는 촛불대중 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한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7년 다시 옛날에 보면 87년 이전에 많은 개헌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학생들이 구호도 있었는데요. 한때 보니까 파션법 철폐라고 하는 그 당시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구호가 그때 제가 따져보니까 32장 가 되는 굉장히 긴 구호로 대중들에게 슬로건을 내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호흡철폐 딱 4자로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결하고 힘있는 구호로 대중들과 함께 힘있게 뚜벅뚜 걸어 나가는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받듯이 항상 황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김혜연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동의 행동으로 대충 그렇게 마무리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회발전을 위한 발판을 못 놓았던 게 우리 과거의 역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적 항쟁이 일어났는데 왜 수동의 행동으로 그냥 끝낼 것인지 그리고 수동의 행동으로 관련해서 개혁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악인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능동형목으로 바꿀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먼저 대단히 조야한 말점에 대해서 양의 말씀을 구합니다. 흑박하게 요청을 받아서요. 그런데 무슨 생각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반하거나 긴배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왜 그랬는지 에 대한 어디까지 감안하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만한 분들과의 자리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리고 지난 날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떠오르는 1987년 6월 항쟁 이라고 우리가 일으켰는 그 시기 그 1년에 1년여 동안의 시간을 쭉 기억 속에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관식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2008년 과온병 시위 이것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두 개의 성격이 상당히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87년 항쟁은 요즘 언론에서 칼럼니스트들 그래서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앙시앙 래지 구체제 구질서 타파라고 하는 자극 됐으나 자극 되든 자극 되지 않았던 전사회직 동요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집회에 몇 명이 나왔는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왜냐 그냥 직장에 있건 집안에 있건 모든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는 분위기를 분명히 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87년의 움직임은 정치권이 주도했다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량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전체의 향방을 가정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2008년은 아마 이건 보수세력이 규정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선 불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때 등장한 지 1년여 된 시장 정부인 시장주의적 정부인 이명박 정부를 붕괴시켜야만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한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긴 기간 유지될 수 있었든가 하는 그때 어떤 형성된 질서에 사회 시스템에 붕괴 내지는 새로 질서 구축 이라는 큰 사회적 동기가 점지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정도에 사그러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우리는 집회에 나가서 현장을 목격하는 체험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텔레비전이나 고도를 통해 접하는 게 있고 조금 더 심층적이라면 지식인들이 쓰는 칼럼 등등을 통해서 의미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광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부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가 전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을 공뚱 그려서 보면 먼저 세 번째 칼럼 리스트들 저도 칼럼을 쓰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쪽의 뇌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것은 이른바 소망적 사고 실체보다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결과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적 사고의 가장 큰 베이스 공통 지점은 뭐냐면 지금의 촛불 시리 지금 다섯 차례 까지 벌어진 촛불 시리가 새로운 정치사회 지형을 만들고자 하는 구질서에 대한 거대한 항거의 움직임으로 의미 부여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토요일마다 벌어지고 있는 축제적 성격의 집회가 시민 항쟁적 성격이고 구질서 해체까지 도달한 거대한 전사회적 움직임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언론을 통해서 무수히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적 반응이라는 각도로 보면 너무 작게 보는 것이겠죠. 너무 작게 보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사회적 격차에 대한 이런저런 그리고 앞날에 대한 전망 구제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이 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지속성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구질서 타파라는 전사회적 욕망이 항쟁적 성격으로 크게 구현되는 과정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성황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촛불의 규모가 확장될 수 있고 이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배경은 박근혜 정부 퇴진 이라는 것까지가 단일 대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변적이고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불행이도 어떤 어떤 거대한 청략에 의해서 사그러들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촛불은 누가 주도했는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주도될 것인가 이 촛불으로 국민에서 빚어진 여러가지 요구와 발언들이 누구에 의해서 수렴되어야 하는가 여러가지를 제가 벌려놨습니다만 이번 촛불집회에서 요구되는 재반사항들 또 변화에 대한 갈망들은 아마도 정치권으로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한국사회는 정치권이 사회를 리드하는 점이 변화와 개혁에 있어서는 리드한 점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정치권보다는 시민사회 영역에 정말정말 다원적인 움직임들이 크게 배경에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가 않습니다. 정치권 내다가 아마 시민사회들이 촛불들이 이제 니들이 행여를 책을 내놔라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권에 사랑은 아닙니다만 정치권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이 변화를 선도해야 될 것으로 야권 세력을 바라보게 되는데 너무나 너무나 선도적인 너무나 너무나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권의 유력주자인 분들이 입에서 굉장히 습관처럼 나오는 게 대중의 요구를 담는다 대중의 요구를 따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미묘한 지점인데요. 대중들은 개혁 세력들이 선도적으로 앞날을 제시해주기를 많이 기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무당정권 저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나서서 퇴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신이 나고 그건 뭔가 우리가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이 있고 굉장히 굉장히 집회 현장에 나와 보면 그 분위기는 축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가능해 보이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도덕적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저쪽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속에서 촛불 집회가 점점점 증폭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퇴진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촛불이 요구하는 바를 유력 정치들이 담아서 끌어간다? 따라간다? 이런 분위기는 대단히 곤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 지도자들의 발언의 공통점에 있어서 수동성 시민사회 내지는 대중의 욕구를 우리가 수대원에서 따라간다? 하는 그 분위기는 상당히 낮춰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시전망이 올라트릴 수가 있는데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을 때 앞으로 촛불의 향방이 정치권에 대한 바람과 기대로 더 모아질 것 같다 할 때 이 정치권의 흐름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전망하고 있고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용어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으로 집약된 개혁의 요구는 개혁세력 대 수구세력의 싸움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개혁세력은 김무성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수구세력은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왜냐 개헌이란 건 뭘 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함의가 담겨있고 이원집정 이라는 게 또는 분권형 이라는 게 혹은 내각지라는 게 구정권의 정권연장 기도라는 함의가 아무리 숨어있다 하더라도 뭘 하자는 쪽입니다. 왜 지금 빚어진 이 모든 잘못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부질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이죠. 소위 이게 덫이죠. 그리고 이 덫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 언론을 갖고 있습니다. 조중동 종편 기타 그래서 촛불의 열기가 정치권에 대한 기대로 옮겨져 왔을 때는 김무성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새누리 내 친박 내주는 핍박받은 여당 내 세력들 핍박받은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내 개현론자들 그리고 국민의당 그 다음에 제가 정치낭이라고 표현하는 소납이나 반기문 같은 일정세를 갖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 이 덩어리 전체가 연대해서 지분을 많이 나눠가줄 수 있는 개헌 그중에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개혁세력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등장하고 전면에 등장하고 이 전체 덩어리 대 이 전체 덩어리 대 민주당 이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삼당합당이고 지금 앞으로 전개될 것이 신삼당합당적 성격의 정치적 비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사의 요구를 담아서 따라갑니다 라고 할 때 이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파격적 발상을 내든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모습이 개혁진영 저는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을 구분해서 요구를 쓰는데 개혁진영은 굉장히 열게 희석되는 의미에 넓게 보는 건데 개혁진영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내에서 정치권의 선도적 어떤 생각에 슬로건이 됐던 모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제왕적 제왕적 대통령제를 모아 만하게 근원으로 한 구조건이나 개혁세력으로 포장된 전체 크게 연대된 이 덩어리와 부질서에 집착하는 뜻이 또 매도되어 있는 민주당 간의 싸움을 겪이다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퇴직까지 하면 이후에 사실 과거처럼 시민사회에서 한정식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정치권에서 검은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보면 좀 복잡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국민들 생각하고 정치권이 뭔가 불과 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들이에요. 국민들이 뭔가를 제시하면 그걸 대표하고 그 정치를 받아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자신들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방권에는 어떤 정치권에 어떤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표준을 안고 나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라는 문제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패널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연대단체에 계시는 이승호 사무국장님께서 문의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 연대회 사무국장님이 지금은 비상국민 행동에서 상황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와 그리고 현장에서 담아낼 수 있는 희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지난 10월 이전까지의 상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여기 적다가 사실은 빠짐없이 적으려고 하다가 포기돼 버렸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 사회에 발목을 잡는 일들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정말 실사의 없이 터졌었죠. 세월호가 일단은 2014년도 세월호가 가장 아직까지도 그렇고 아직 상체인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이름 부모들은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리고 또 세월호 정령군 혹은 종북이라는 비난까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그리고 유가족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도 국가는 없었죠. 여전히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 또한 어땠습니까? 혼돈 그 자체였지만 사실은 그 혼돈을 키우고 수습을 못한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말 그대로 정말 담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국이었고요.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구려합의 제가 굳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답답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변바 정부 부터 지금 전에는 노동자들이 파워브라고 이러면 잡아가지고 이런 거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손배가음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다면 이거는 몇 십억 단위의 손배가음 손배 소비 배상이 떨어지면서 노동자들은 소동을 한 번 하야되고 인지태에 한 번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철탑에 많이 올라가고 또 때로는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해군기지 사드배치 문제 수명다운 노후원전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언론이 입을 닫았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기레기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그런 어떤 표현들의 수치스러움도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운동 진영은 정말 힘들었죠.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는 여기 모든 힘을 집중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새로운 한국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라고 하면 바로 뒤에 한국사회구에서 국정화 문제가 터지고 계속 이런 식의 어떤 동력이 분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뭘 해도 잘 안되고 사실 사회운동 진영의 그런 어떤 무력감이 팽배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시됐었던 게 지난 4.13 총선 이었었죠. 이거는 물론 그때는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민센터에서는 낙천 낙선 운동을 진행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일들 때문에 저도 사실 기소 중이고 재판 중이긴 한데요. 결과는 결과는 어찌됐건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사실은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는데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민심의 흐름들을 제대로 잊지 못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반담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었죠. 여서야 대전국이 됐으니 이제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지만 이후에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만의 촛불 바로 지난주였었는데요. 눈기가 오는 상황에서 200만이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잘 몰랐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물론이고 아시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어떤 집회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점점 아이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참석을 많이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는 말을 참여하고 있는 분들 스스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까 다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회운동이 끌어온 것도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만든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냉정하게 육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회의에서 어찌됐건 이 200만 촛불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 윤중의 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혹은 뭐 그런 일도 있었죠. 100만 촛불의 과정에서 뭐 야당 대표가 뭐 영수회담 이라는 사실 표현도 정변대적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은 누구도 200만 촛불을 대표한다고 자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폐진행동 비상국민행동의 지속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국회의원님도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해서 의원을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 민주적 정당성과 200만 촛불의 대표성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200만 촛불의 흐름들을 좀 잘 판단을 하고 스스로 함부로 대표성을 창칭하는 세력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200만 촛불의 동력을 흐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광장의 200만 촛불은 뭘 의미하는가 이들은 뭘 외치고 싶어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같이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광장에 모인 200만의 촛불이 분산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어떤 동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박근혜 퇴진 입니다. 박근혜 퇴진 이라는 구호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초등학생들까지 퇴진 해야 한다. 저도 이제 백렬을 따라가면서 초등학생의 이야기로 들었는데 엄마 박근혜 퇴진 아직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왜 왜 안 한대 뭐 이런 어떤 가족 간의 대화들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실은 정권 퇴진 이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한국현대사회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에도 퇴진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정권 퇴진도 불사하겠다 라든가 실제로 뭐뭐뭐 정권 퇴진 하라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구호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장에 모인 촛불이 외치는 퇴진 구호는 말 그대로 식질적으로 정권을 퇴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구호가 제가 그 이전의 역사를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도 한국사회에서 처음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퇴진 이라는 구호 한에 함축되고 있던 여러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여기 두가지 정도로 썼는데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권력이 자행한 배신에 대한 자기 반성적 분노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람을 뽑았을 까 그런 분노들이 광장으로 갈 길을 잊지 않았나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작동하는 시스템 근원에 존재하는 어이없는 실체에 대한 당황스러운 분노 인데요. 저같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응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앞서 열거했었던 여러가지 것들에 대한 각각의 사람들은 다 분석했지만 사실 올바른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사실은 이렇게 어이없는 실체에 의해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이없음이 첫 번째 느낌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 여기 제가 이제 좀 써놨는데요. 여세가 대의 현관을 전혀 주지 못한 무능한 야권에 대한 분노 또한 강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야권에서도 정비의 시간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은 알겠지만 그것들 국민들에게까지 그런 어떤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한국사회는 너무나도 많이 병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 국정농단 사태만 보더라도 약간은 시민들의 목소리보다 다 반발짝 정도 항상 뒤에 있었다라는 느낌 그런데 그것이 신중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늘 주저한다 늘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다가갈 적어도 광장에서 제가 만난 시민들의 느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저희 시민행정팀에서 한번 제안을 해서 해봤었던 1분 소등 인데요. 아마 현장에서 보시던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8시 정각에 소등을 하고 1분간 소등을 하자는 건데요. 이게 바로 광장에 시민들의 열망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어둡지만 우리가 이 촛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고 대한민국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자기 열망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촛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자발적 주체로서의 시민들이 등장했다는 건데요. 단순히 촛불집회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토론회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회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축제 분위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실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시무시한 글씨체로 글씨를 써서 조직된 대우들이 들고 오는 글팔들이 모여있는 그런 촛불의 모습이었다면 2008년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글팔을 내리라고 소개를 많이 쳤어요. 글팔을 내려라. 일반 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만들어 오세요. 본인들이 글팔을 만들어 오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200만의 촛불 지폐를 만들어 하는 하나의 주체다. 우리도 그리고 글팔들의 내용도 되게 재밌습니다. 민주 묘총 그리고 고산병 연구회 청와대에서 구입했던 비아그라 때문에 그런 패러디 적인 요소들을 가미한 것 같은데요. 물론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익살스럽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권력을 가벼운 톤으로 조롱하고 국정농단 현황을 그래도 그 안에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승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참여 나도 주체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재밌는 표현을 써서 깃발을 들고 가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지폐 전체를 참여하는 주체자로서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마도 지폐가 마무리되면서 스스로 청소하고 경찰차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수거하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논란이 좀 있지만 어찌될건 스티커를 경찰차에 붙이는 사람도 그것을 띠는 사람들도 사실 마음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이 시민들의 어떤 자발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 나는 가보는 게 좋아 나는 유쾌한 게 좋고 패러디가 좋아 그래서 난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어떤 우발적인 계속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분들이 차별을 하면서 의조를 한 것이죠. 그게 일정 정도 지폐의 어떤 선순환 교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어서 다음번에 시민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받아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굉장히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SNS들 혼참으로 혼자 집회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되게 늘어났고 다만 이분들이 본인들의 SNS로 중계를 합니다. 페북 현장 중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혼자이나 혼자가 아닌 그런 집회의 고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무리 같은 것일 텐데요. 군난 다음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명언은 제가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제가 7월 특강에서 지재 얘기 남긴 말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분노를 하는데 왜 그 분노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뭘 했느냐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또 그 과정에서 대중들이 느끼는 피로감들 대중들은 기존 질서에 쉽게 타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생활로 돌아가면 또다시 일상이고 또다시 해줘서 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비상국민 행동에 시민참여팀에서 시민평회라는 걸 그래서 기획해봤어요. 가령 이를테면 지금의 집회 패턴들도 중요하지마 어찌됐든 지금 시민들의 분노가 내용적으로 조금 모아지고 이것이 다른 시민들에게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분노한 다음 날에 우리 시민들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 답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차피 사회운동 진영에서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유입되고 먹힌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이제 막 주체로 살려고 하는 시민들과 무엇을 함께 해서 무엇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고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집회는 계속 되지만 사실 정치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늘 반발 늦은 것 같고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그래서 지금은 무사장의 정치와 거리의 정치를 구분할 때가 아니다. 누가 됐든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지혜를 모아보자 라는 것이 고민의 출발이었고요. 저희가 정한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공평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발언권이 없었어요.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하셨고 앞으로 아 그리고 지난 집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지만 거기도 역시 발언권 대중적인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모둠에서 본인들이 시민들과 토론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들을 공평하게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발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대시 기록을 하자. 그 다음에 사회운동 진영에서 억지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자. 어차피 시민들은 따라오지 않는다. 본인들이 말하고 합의한 게 아니라고요. 대략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토론회에서 던졌던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퍼센테이지로 그런데 시민이 제안하는 집회 문화와 시민운동 방향 시민이 제안하는 집회 문화에서는 시민 중심적인 집회를 만들자라는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시민평매와 같은 지속적인 시민 모임이 필요하다. 이 공통점을 보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뭘 하고 싶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뭘 만들고 싶다. 결국 그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왜 화가 났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능력과 도도성을 견제할 장치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민평회를 시민평회를 준비하고 있던 팀은 이걸 각 지역 서울도 단순히 시청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구 동네마다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 집회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우리가 논의하고 그것이 수렴하면 무언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물론 지금 이 정권에 대한 퇴진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가겠지만 퇴진 이후에도 이런 토론도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이것이 결국 시민권력으로서 좀 제대로 자리매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좀 연구 그리고 실행을 계속해보자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요약하면요 지금 광장의 촛불도 지난번처럼 사라지게 만들지 않고요 사회변화의 에너지로 고스란히 남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시민평의회를 준비하고 있는 팀의 생각이고요 결국 시민권력을 새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것도 역사의 출발점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절복을 한 학회가 있는데 이제 일어난 감장인 민중들이 결국 일어난 좌절이 되면 다시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무너진 현상이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 금년에서 이후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를 굉장히 제대로 끌고 가는 게 정치권인데 정치권을 대선입고 그러니까 이해가기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내놓고 방향을 못잡아주면 제가 볼 때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이런 항쟁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줄어놔요 대통령은 국회한테 사임할 거지 말 거지 결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법적인 절차도 그냥 공화가 집어넣듯이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당신 사임해라 이런 결정하는 제가 볼 때는 그 헌법적인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확히 얘기해서 헌법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헌법에 타락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는 정확한 피를 정치권들이 제시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검사할지 그걸 국민들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 정치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정치권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능국 박근혜재 씨 이민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 건현대사를 공부할 때 우리 근대화의 기점이 언제냐 토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동학농민 항쟁이 만회세 반본분을 외치면서 전국적으로 무너졌고 그 속에서 새롭게 근대화의 의식이 퍼져나갔다 이러면서 기점을 동학농민 국민항쟁으로 잡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정말 국민항쟁이 거의 우리 현대사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봅니다 촛불 이전에도 4.19라든지 유실대의 반독적인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서울의 봄 그리고 잘 아는 87년 6월 한쟁 많은 국민들이 겪었고 실제로 역사의 산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촛불이 최초로 타올랐다는 것은 2002년 효순이 미순이 촛불 때문이었고 촛불 때였고 2004년 탄핵 반대 농명 탄핵 반대 촛불이 타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강호병 세국의 반대 촛불이 있었고요 2014년 세월호 촛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박근혜 퇴진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2008년 강호병 세국의 반대 촛불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때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벌어졌던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앞선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촛불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다 이민 같나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토론회에서 아마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 촛불의 행각 이 정치권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어지고 나가야 이 난국을 해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87년도 6월 항쟁과 그리고 이전의 촛불들을 봤을 때 이번 11월 촛불의 특징이 뭐냐 좀 전에 저는 첫 번째 특징이 김갑수 집에서 집회를 통해서 방송 등을 통해서 탈럼을 통해서 국민들이 촛불과 접합을 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촛불은 스마트 혁명이라고 봅니다 금방 조금 전에 시민운동에서 말씀하셨지만 혼자 참여하더라도 혼자가 아닌 거죠 이 조시안 혁명에 의해서 스마트에 의해서 온 국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아닌가 이번에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 어떤 촛불이나 어떤 거기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신에서 최악의 대통령이지만 최고의 국민이 살렸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평화적인 축제로 성화되고 있다 이것도 아주 주요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전세계적으로 지금 봉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부분들 어떻게 이것이 대의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힘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 촛불은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자발적이고 능도적으로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촛불이 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한나라 두국민 전략으로서 개천과 세대를 나눠서 자기 지지청에서 지지로로 유지해왔죠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이러니케 하기도 지금 이 촛불에서 지역개척 세대의 인형을 뛰어넘는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이 촛불이 정말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이다 하는 부분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같이 왔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그대한 민주주의 체험 학성장으로서의 촛불을 기능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번 촛불의 성과로서 저는 검찰이 최순실 정호성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하고 그 위에 피해자로 입건한 게 과연 검찰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언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난행에 제1공범이죠 제일 공범인 제1공범인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12일 국민집회가 그 정도의 100만 집회로서 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또 다른 수를 썼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풀의 힘이 바로 정치권에서 탄핵을 갈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대통령이 범죄자다 이렇게 검찰이 적시한 걸 가지고서 저는 정치권에서 탄핵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에게 과제가 이러한 직천민주주의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저는 이번 촛불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들을 실현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제가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한 몫으로 이해한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6월 항쟁제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노태우 정권이 탄생한 그때의 어떤 흑타가 실망보다도 더 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제가 볼 때는 국정 농담의 불구선이 임금님으로서 여왕으로서 했던 데 이어서 이제는 완전히 거짓말하는 양치기 선언으로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역대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 세력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야기인 걸 갖다가 다시 뒤집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오히려 1,2차보다는 3차 담화가 표정이 더 밝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일고의 예지가 없다고 봅니다 몇몇 야당 지도자들이 어쨌든 간에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야외하지만 그것도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차 담화에 지금 벌써 새누리당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 비밖에는 자기들이 캐스팅 부터다 그 속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도 탄핵을 만약에 무산시켰을 때 국회 폐결조차 통과가 안 됐을 때 국회의 그 폭풍들 여러가지 때문에 야당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이번 11월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의 힘과 요구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때 촛불은 촛불이고 정치권은 정치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촛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촛불의 뜻을 받다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다 이러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내일 모레든 그리고 이 어쩔 수 없이 9일로 탄핵 그 표결을 연기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이 설사 부결된다 하더라도 이번 11월 시민혁명은 더 가열차게 불타올 수밖에 없다 이러봅니다 이제 명확하게 누구나 알지만 박근혜 태진의 1차직 목표를 두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았던 새누리당 해체가 아마 곧바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서 저는 새로운 양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이 촛불의 다이내미카라는 역동성 부분에 정치권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이란 부분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 개헌 논쟁이 개헌의 어떤 길이 늑해 빠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박근혜 퇴진 이후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저는 개헌 문제도 정치권이 다루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열정을 살려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공적 관심에 대한 지속적 촉구 시민교육을 활성화 시민문화의 풍요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촛불과 정치권 촛불과 야당 부분에서 정치권과 야당은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의 힘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어떤 채소실에 대한 어떤 분노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역사적으로 면맹히 흘러왔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역동성 기인한 것이고 가까이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그 직업분들 중에서 정말 양심적이고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후회를 하고 있죠. 차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7일바 청산을 못했고 또 독재 부여 행사는 청산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6월 항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범으로서 책임져야 될 새누리당 해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부용의 지식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모두도 엉불의 책임을 갖다가 고회 정사와 함께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아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온 국면에게 드러날 건데 재벌에 대해서 정경연 해체 등 여러가지 이 부분들도 정치권에서 책임져야 해당할 부분 아닌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토론을 들어보니까 얘기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건가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역동적인 힘을 보여준 그런 사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뒤에 정치권이 그 이후에 문제를 끌어가야 되는데 정치권이 잘 끌어갈 수 있느냐 끌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도 있고 또 잘 끌어가야 된다라는 당의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정치권이 이걸 잘 끌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그 토론에 들어가기 하여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했어 문제를 좀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아마 단행 과정은 기총 방향 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행 쪽으로 가는 문제는 많이 공감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대선을 먼저 할 거냐 개헌을 먼저 할 거냐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개헌을 먼저 하고 대선으로 가자 이렇게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대선을 하고 그 뒤에 개헌을 하나 하자 라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헌 자체는 안하자는 사람 제가 많지는 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헌의 순서를 어디다 듣냐 핵심적인 문제인 것 여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보여주는 역동성이 외국 되었을 수 있고 외국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플로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의원분들이 직접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어떤지 얘기를 듣고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토론자들 한 번씩 하고 마음을 짓는 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관면접의 백재원입니다. 여러가지 촛불과 관련돼서 생각들을 정리하게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토론자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여기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는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혈신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관행을 맞춰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제도가 있고 제도에 맞춰서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 예를 든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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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해서 탄핵을 했다. 실제로 탄핵에 대해서 가격이 됐다고 가정은 보이시다. 지금 시민들 촛불에 원하는 민심이니까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될 가능성이 희망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고 나면 헌재같은 6개월까지 못 긁을 겁니다. 길어야 3개월 긁을 거예요. 3개월 그러면 내년 2월 말 3월 초 헌재 결론이 나고 나면 바로 하야라고 그대 60일 내내 대선을 채우는 현실적인 윤력 한계를 갖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거기에 개헌까지 또 막물고 그러면 더 혼돈을 가지고 국민들 하고 반대를 더 흐리게 만들 가능성도 한골 한골 현실적인 시간표를 놓고 보면 대단히 대안을 만들기가 그리고 촛불 민식을 어떤 패러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끊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치 혈실을 겨누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을 정확히 이야기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혈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개선 확보를 찾는다면 겨울을 밀어놓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서 적어도 내년 지자재선거 2018년 6월 지자재선거 에는 반드시 개혁은 국민투표를 붙이는 일정을 나는 꼭 실행해 보겠다 이런 공약정도 확실히 내놓을 것일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겠 실제 대안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세월이 당선과 많이 달라지겠죠 어제 다만 더 많은 변화가 있을까 라고 예상되겠고 그래서 현실적 제도와 관련된 물력 시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화환해서 족부를 밀시고 자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해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윤겸 기자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탄핵이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국회의 어떤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개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우리가 경제민주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 개혁이 기업의 소유구조나 지배구조에 관한 산법개정 지금 과반이 넘을 때 그걸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번에 정경유착 과정이나 그리고 삼성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정경유착 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지금도 최순실 위에 삼성이라는 그런 얘기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박근혜와 함께 유너져 내리는 사유리당이 킬 수 없을 때 우리가 개혁입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한 말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혁입법 가운데 부역자를 곤란해서 현직이 자기에서 퇴출을 시키거나 처벌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 당에서 요즘 설설 나오는 얘기가 전경련 전경련 이라는 음습판 음습판 소굴 같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어떤 왜곡된 왜곡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소굴 그걸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저는 국회보다 밖에서 많은 좋은 한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개혁입법 문제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그 정치권이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명확한 어떤 일정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꼭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또 당장 어떻게 입법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어 자연스럽게 압박해서 과정 방역으로 인정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에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은 좀 어느정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제시를 안하면 국민들이 그럼 뭐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당장 실천은 아니든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 항쟁을 개혁이로 해서 장기적으로 뭘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을 기억정도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혁 문제를 단에 띄우냐 아니 뭐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양할 게 아니고 이거는 그 탄핵이 운행되면은 수축이 되면은 직무 정지를 시키고는 개혁 문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민심이 단순하게 정권교체 많이 아니고 보다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굉장히 갈망들이 있었다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같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면 우선 우리 앞에 토론자분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의견이라든지 또 다른 분 토론에 대해서 우리 앞에 계신 토론자분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김혁님 김혁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백재현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공백기 탈핵을 의결한 이후 정치 로드맵으로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그리고 블로그에 계셨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개혁 문제 저도 이런 논의에 불가피성은 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요구가 있고 또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백화저방 백화정명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좀 질서 있고 어떤 제한된 테두리 내에서 이 논의를 이어갈 것인가 이 논의를 지금 축불이 나왔다고 해서 광장에서까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 내에서 좀 제한된 선에서 질서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판단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개혁 특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되 과연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여기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의견이 모아질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내각제를 하더라도 지금 이번 문제가 되었던 재벌 문제를 놓고 보면 예를 들면 김무성 의원이 생각하는 개헌과 또 재벌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박홍성 의원이 생각하는 개헌이 같은 개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과연 힘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개헌에 대한 압박감이 저는 좀 과립부장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광화문의 민심이 느끼는 개헌의 요구와 여의도에서 느끼는 민심이의 요구가 지금 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여의도에 계시면서 느끼는 개헌의 요구 이게 훨씬 더 압박감이 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개헌 요구 불가폐약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좀 더 질서 있는 논의를 제도적인 틀 안에서 좀 더 질서 있는 논의를 해나가자 라고 한 정도로 좀 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헌 논의가 아닌 대선 논의를 말하자면 12월 9일 만일 탄혜 결리가 되고 나서 8월 대선 국면으로 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들이 일단 규민들의 눈총을 봐야 될 거고 당에서도 그렇게 섣불리 말하자면 샤팅을 일찍 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까 백 의원님 성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정도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애매한 기간입니다 과도기고 어중간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각 당은 어떤 개헌 체제가 되든 또는 어떤 대선 후보를 내든 각 당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당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개혁 경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입법 독재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모든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자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백화쟁명이 벌어지고 백화쟁이라고 해야 될 것은 그런 입법 경쟁이다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기 어려울 때는 국민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곧 내일모레 정권이 교체될 것 같은 그런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국민들이 훨씬 더 피부로 와닿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 같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물결이 지금 길고 있는 겁니다 그 물결에 같이 타면서 기업 경쟁과 입법 경쟁을 해나가는 그런 과도기 탄핵 최종적으로 현재가 결정을 내기 전까지 그 과도기를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나가자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급성무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문제 그 다음에 한일대 정보 그의 적용 문제 그 다음에 정경련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백기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착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갑수 지금 측불 민심의 정책 귀결이 개헌과 연결될 것 같다는 얘기가 오늘 얘기의 주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질의하신 세 분 그 중에 후박 소위원님하고 또 한 분 마지막에 하신 분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하고 저가 생각하고 굉장히 느낌이 다르고 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주 라이브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핵 정보 이후에 개헌 추진 개헌을 합시다 라는 것이 한 후에 하는 것은 기성 권력의 연장 변형된 연장 이렇게 보이고 하여튼 그런 트릭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권력의 분접이라는 그 형태로 말이죠 그런데 질문 속에서 느껴져 있는 정서가 보니까 개헌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헌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헌이 뭘 말하는 거지 무슨 개헌을 하자는 거지 아마 이 내용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전통적인 민주당 내에서의 개헌은 아마 4년 죽임제일 것 같고 나머지는 권력 분접에 의한 하여튼 뭐라고 성격 규정하던 핵심은 내각제로 의원들 하에서 권력이 유지되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꺼내는 것은 반민주 세력이다라는 논점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개혁지역 내에서도 아 개헌이 필요한 것이고 개헌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뭐 문제 후보 자체도 지금 개헌이 아니라 집권은 쪼개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게 지금까지 체제는 굉장히 이제 우리 몸에 안 맞으니까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 안에 개헌이라고 이름으로 숨어있는 권력 연장의 항의 음모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나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모든 논의가 권력구조 논의만으로 지금 다 귀결돼요 근데 권력구조만 정치 리딩 그룹에서 많이 얘기한다는 건 아주 다르게 조금만 변형시키면 옛날에 대통령병 환자 등등이 의미하는 부정적인 시선 앞에 놓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죠 김우경 기자도 또 정혜원 교수께서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책적 걸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같은 일종의 진공지대 같은 때 그러면 폭발력 있는 이슈 파이팅이 뭐냐 하는 건데 이것은 또 다르게 진보진영 내지는 개혁진영이 집권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회 변형의 과제가 무언가 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이냐 호헌이냐 뭐 이런 권력구조의 싸움이 아니라 남북 문제라든지 재벌 문제라든지 아주 폭발성이 큰 이슈를 민주당이라든지 진보정당에서 특히 유력한 사람 측에서 뭔가 사회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위험성은 있으나 지금 현 국면을 파괴하는 방법일 수 있고 우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집권하려고 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컨대 남북 간 화해교류 협력을 햇빛 정책을 재구축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반격에 진면하겠죠 왜냐하면 냉전 8년, 9년을 새롭게 겪었으니까 지난 8년은 냉전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남북 관계 복원을 1억 대선 후보라든가 혹은 야당에서 제시한다면 그것 자체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알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정권교체의 열망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개헌도 같이 묶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걱정을 하나 다가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슈 파이팅이라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할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훈 국장님 네, 지금 개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가 한 2007년도 쯤에 그때도 한 번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사실 굉장히 감명했었습니다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그랬음에도 그때는 정당이 6개였는데 전부 개헌을 찬성했었던 정담들이 막상 개헌을 결정해야 하는 어떤 토론의 과정에서 전부 떨어져 나갔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이 좀 아까 방금 홍성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거고 결국 사회적 컨텐서스를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내용들과 이 개헌이 가지고 올 어떤 한국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고 그 광장의 모임 촛불의 마음도 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그 광장 대표님 아까 그 촛불의 역동성하고 측정 민주주의 부분 말씀 좀 해주셨는데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는 아까 그 김가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신상당 핫당이 이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6월 항쟁 이후에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으로 되었지만 13대 총선 그 다음에서는 여소야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소야대가 신상당을 3당 합당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민자당이 다시 정권 재청투를 하게 되죠 그 이 저는 신상당 합당 부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상당히 이렇게 반공개적인 어떤 미팅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도 상당히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이 탄핵정국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진행될 것이다 예 그 이렇게 느낍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길인가 이 부분에서 근력연장에 대한 업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그 부분을 함께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과연 전보다 기본적인 어떤 이 가치와 이 노선가 이런 부분의 일치를 볼 수 있느냐 이랬을 때 그분도 솔직히 이야기한게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좀 다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알다시피 김무성 전당대표도 보면은 안보 문제에서는 가장 강경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 국민의당의 DJ 평화 노선을 갖다가 그 해놓은 분들하고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뒤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뒤로 돌릴 수가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지금 민주당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민주당이 그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이 대선 이후에 해야 될 문제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급하고 개헌에 대해 수동적인 모습만 보인다면은 저는 그 전국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고 봅니다 뺏기게 되고 그 아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도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내년 대선이 개혁 때 수구세력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친박과 친문이 그 기득권 세력이고 아 수구세력이고 나머지가 개혁 세력으로 이렇게 대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이 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국민들한테 많은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이 민주당이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뭘 해야 되는가 새로운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촛불에는 분노도 있지만 갈망도 굉장히 엄청나게 그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촛불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갖다가 저는 민주당이 개성돼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개선이 되더라도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개혁 이런 부분들로 이 모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이 대선 일정상 안 될 때는 그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대선 이후에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선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고 나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면 그 부분들을 갖다가 민주당을 어찌 말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집권 계획으로서 이 부분을 반대하고 이렇게 일으켜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그 부분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박근혜 정권의 국정 논담과 반민주주의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갖다가 시민사회와 함께 그 이 팔곤 세곤하는 작업을 그 체험한 이후에 그 논의라든지 그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이런 업무 세력들을 갖다가 이 제거 100% 제거는 안되더라도 국민에 의해서 단제되는 가운데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용의 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제가 이제 토론회를 준비할 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이 과정을 드리겠는데요 토론회를 준비할 때 그 사실은 이게 이 촛불이 그 정치의 정치권에 그 굉장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그 사실은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특히 야당에게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대선 그리고 상당 부분은 다음 정권 자체가 이 촛불의 호강이랄까 그 잔불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나 대선은 완전히 촛불의 영향력 속에서 치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수동혁명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또 한 번에 그 수동 보수적인 수동혁명에 성공을 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체제는 1961년 체제 그러니까 박정희 체제를 다 벗어나지 못한 체제 속에서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시민혁명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때마다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털어내지 못한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 정권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야당이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야당이 그러면 수동혁명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힘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연구원장으로 복종이 사실은 저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는 87년에 야당이나 80년에 야당이나 더더군다나 60년에 야당이나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훨씬 강력하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절대치해서 새로운 상황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 야당이 충분히 강력하냐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당 의원님들 최고위원님들이 계신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해야 할 상황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게 시대정신 촛불이 시대정신으로 붙은 토론이기 때문에 이제 토론하신 선생님들께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확장의 체제로부터 우리가 확실히 결별하기 위해서 뭔가를 확실히 잘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단절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도 한두 가지씩이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재벌의 잘못된 구조 행동 그리고 경경유착 부분 이런 것들 확실히 단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박정희가 키워준 것인데 재벌이라는게 여전히 근대적인 대기업의 행태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잘라야 되는 부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일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중앙정보고 이게 여전히 지금 살아있어요 이런 권력기관들을 어떻게 단절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박정희 체제로부터 우리가 결별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관료들이 수동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국장역사효과소 또는 의료 미령화 이런것 다 관료들의 상당 부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자를 것이냐 그런거죠 또 이제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대안적으로 꼭 해야 될 지적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치가 국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이승은 사묵장님 말씀하신 어떤 촛불 민중들의 문화적 변화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정말 잘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예전에는 사실 지금은 박근혜 표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표준이란 말을 쓴 적이 별로 없었고 예전에는 박정희 타도 그랬지 않습니까 박정희 타도를 할 때 축제 같은 분위기 그거는 누구나가 다 평등하고 평등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변화한 그 국민들하고 정치가 잘 변할 수 있는 변하고 적응하는 방법이 뭘지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하지 않으면 정치가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 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부탁드린 한두 가지라도 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 분한테 시간을 1분 내지 2분 딱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1분 이래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촛불 얘기에서 촛불 얘기가 제일 빠져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나오고 싶어하지 그거를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쪽팔리다 이 표현은 많이 써요 저런 대통령이었다니 뭐 분노 등등 그런데 가장 큰 공통함을 찾으면 뭘까 왜 나오고 싶어질까 제가 본거는 한국사회에 가장 큰 위기가 닿아있으니까 나올텐데 미래전망 부재예요 지금 당장 밥을 굶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앞날이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망할 것 같고 이런 깜깜함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권으로 수렴 될 거라는 얘기가 정권교체라든지 혹은 야권으로서의 세력교체라는게 우리의 전망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제일 기념한 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척군의 지금의 에너지가 박근혜 퇴진까지 박근혜가 존재하는하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는 전혀 당부될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랬을 때 정치권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을 것인지 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그 대중에게 그 입장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계란한 의지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일하게 몇 개 항목으로 모아지는 것 등등이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어 원장님께서 이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 말씀하신 것만큼 그렇게 큰 한꺼번에 반응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라내야 될 거라면 에 에 문제적 인사 아 이른바 최순실 부역자들 이름을 드러내는 것 에 지금 검찰 조사로 일부 드러나긴 했습니다마는 에 그게 사실 언론들이 취재한 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 이 최순실 또는 박근혜 라인의 그 공범자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에 대선 이전에 에 에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싶고 에 새로 만들어놔야 되는 건 역시 경제 시스템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 61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또는 지난 10년간이든 그 사회적 격차가 가져온 우리 국민들의 분노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아 이게 정답이다 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걸 그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당과 아 아 또는 이 정치권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보여주는 모습 그 속에서 어떤 진정성을 찾아내고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승만 네 저는 어 일단은 뭐 사실은 좀 막막하긴 하죠 저도 아까 발제를 하면서 시민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헌법제도 내의 현실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정당도 존재하고 선거제도 존재하는데 과연 그 안에서 시민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만들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요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죠 욕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만나고 싶어해요 너무 좋아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난 지금 이렇게 삽니다 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왜 이렇게 못 바쁘시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정치권과 시민의 어떤 거리감을 좁혀야 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백만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만 촛불이라는 큰 덩어리의 바위가 아니고요 백만 촛불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의미하는 것들 정치구막으로 해석해가지고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촛불의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차후에는 그런 어떤 자본한 시민들의 모임에 의원들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앉아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그런 어떤 고민들 고민의 과정에서 지금 토론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개혁 실제로 그 촛불에서 정말 깃발 들고 아주 재밌는 패러디로 이렇게 역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민들이요 토론 자리에만 앉으면 그렇게 차분해질 수 없어요 이거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 다이나믹한 공간에서도 토론 공간에 앉으면 일단 차분해지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지금 그런 어떤 그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경험들이 시민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후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해법도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촛불의 힘과 정치권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부분이 앞으로의 미래를 이 결정 지닌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러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개체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SNS다 제가 지방정부 단체장분들 인터뷰를 쭉 해보면 특히 민주당 출신의 어떤 단체장분들이 지금 자기 시민이나 어떤 도민들을 봐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집단 지성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한 예를 들면 어떤 아젠다라든지 이슈를 갖다가 그러면 그분들이 그게 참여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과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쩌면 시와 도의 그런 의견을 갖다가 지방에서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도적이나 시정의 가장 근본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시민평의 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당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과연 지금 100만, 150만, 200만 저게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야당의 당원은 몇 명이냐 이런 이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현 시대에서 그것을 당원으로만 다 포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에서 이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정사진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그것을 함께하는 그 과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SNS를 활용한 SNS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니까 뭔가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어떤 집단 지성을 함께 나누고 거기서 뭔가 세워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반동의 움직임 그런 세력들한테도 뚜렷이 어떤 그런 촛불의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저도 뭐 그 뭐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국민들이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넘쳤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뭐 시범적인 어떤 핵심적인 지금 앙샤니르 지인물이 이제 상징하는 그런 것을 한 뭐 다섯 개라든지 딱 뽑아가지고 국민한테 제시를 하고 그걸 그냥 과감하게 적게라는 제가 볼 때 지금 기념 필요한게 뭔가 성징적이고 국민들이 어떤 타타르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야 3당이 좀 합의를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주를 한다든지 그런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게 야당이 과거에는 뭐 이를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들어 한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걸 좀 만들어 가지고 바로바로 척추는 걸 하는 그런 방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뭐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끌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특히 전개권에서 민주당이 들어가서 수도혁명이 안되고 운동혁명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토론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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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